또 조작을 해가지고 전국의 모든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낸 겁니다. 전국의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가 이게 공직선거뿐만 아니고 이른바 k보팅 선관위가 주도하는 k보팅을 이용한 대부분의 그런 당내 경선이나 이런 데서도 부정선거가 지금 개입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가 다 부정인 겁니다.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가 참 마음이 아파가지고 김종혁 씨라고 방송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대부분 아실 겁니다. 제가 국민의힘 고양시장 예비후보로 나왔다는 것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시면 저는 경선에 졌습니다. 한 달간 선거운동을 한 결과 4천 명이 참석한 책임당원 투표에서는 압승했는데 천 명을 대상으로 한 일반 여론조사에서 60%대 20%로 많이 진 겁니다. 두 결과를 5대5로 합치니 신인 가산점을 받고도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의안이 벙벙했습니다. 다들 제가 출마 선언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책임당원에서 밀리고 일반 여론조사는 좀 앞설 거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선 전 실시한 4번의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는 방송활동을 한 덕분지 모두 제가 앞서고 있었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룰은 룰입니다. 이번 선거출에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오래전 정치출의 소설을 쓴 적이 있는데 현실정치는 소설보다 더 소설 같습니다. 4천 명이 참여한 당원 책임에서는 투표에서는 압승했는데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본인이 패배했다는 거죠. 이 여론조사 어디에서 관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선관위가 k보팅을 통해서 지원해 주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뭐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지방선거의 여론조사를 누가 담당하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당내 경선에서 선관위의 k보팅이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보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종혁씨가 방송인입니다. 그런데 60대 20대로 진 겁니다. 여론조사에서. 이런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콜떼기 폰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선거 부정이 그냥 일상화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 내용을 폭로하신 분이 1년 준비한 선거를 냈던지고 콜떼기를 고발하다. 인터뷰.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 이것은 일당 독재지역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오마이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권리당원 주소지 이전을 위해선 주민등록 등본 등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권리당원으로 장난을 칠 수 없으니 이제는 신종으로 휴대전화 요금 청구 주소지를 바꾸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통신사 홈페이지나 전화를 이용해서 바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선 룰에서 여론조사로 활용되는 안심번호가 그 휴대전화 요금 청구 주소지를 기준으로 추출됩니다. 전주 인구가 65만인데 만약 3천명의 주소지를 옮겼다고 하면 그 사람 중 상당수에게 전화가 올 것이고 그들은 영의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 부탁받은 사람을 찍는 것입니다. 여론조사도 5에서 10%포인트가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입니다. 그런 소위 조직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저는 콜떼기 정치라고 표현한다면서 휴대전화가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다. 콜떼기 선거. 휴대전화가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다. 전주와 전북만의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구 경북이라고 다를까요? 경선만 통과하면 당선되는 일당 독재지역은 경선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 각종 방법이 동원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오래전에 보셨던 이 내용입니다. 지난해 6월 2일 날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에서 이준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 당시에 모바일 득표가 가장 여러분들 폰떼기 대상입니다. 모바일 득표가 가장 여러분 조작이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바일 투표를 아는 전문가들은 이게 그냥 식은 죽 먹기랍니다. 모바일 득표 득표율하고 ARS 득표율은 다 여러분들 동일 집단인데 거의 이준석은 10.92%를 이겼습니다. 나경훈과 주호영은 7.8위가 2.6위를 졌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 10.48위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준석이 10.92%를 이기고 나경훈과 주호영이 마이너스 10.4%입니다. 아마 나머지 후보를 다 더하게 되면 거의 10.92하고 비슷할 겁니다. 이렇게 그냥 여론조사하는 사람이 그냥 후보자를 그냥 찍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낑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이 선거 공정성 문제에서. 말했다가는 본인이 정치 생명이 끝나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정상선거를 하겠습니까? 이준석이 정상적으로 그냥 당내 경선에서 당대표가 됐다. 누구도 믿지 않을 겁니다. 모바일 투표를 엄청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정말 하기 힘든 건데 그대로 고발한 사람이 전주시장 선거를 준비하다가 콜떼기를 보고다. 이게 콜떼기 혹은 폰떼기라고 합니다. 안심번호를 이용해서 하는 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연히 김종혁 고향시장 국민의힘 후보가 자기가 책임당원특보에서는 압도적 승리했는데 어떻게 여론조사에서 자기처럼 방송을 오래 한 사람이 60대 20으로 질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그냥 머릿속에 폰떼기 콜떼기가 떠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이렇게 나라가 돌아간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문제를 많은 분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데 그래도 나라가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후보를 비난하거나 이런 의도는 없고 그냥 사실 숫자의 바탕을 두고 앞으로 계속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리시는 그런 방송을 계속해 나가고 바라건대는 정말 간절히 바라건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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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신문을 떼고 이제 그야말로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은 이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문제를 제대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할애주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